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듣기의 지장이 생긴 부분에 한해서만 재방송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일반 오피스 빌딩 옥상에 스마트온실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일단은 건물의 열을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내년엔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온실로 보내고 온실에서 발생하는 산소를 건물로 제공하는 기술도 실증할 예정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됐던 과기정통부 R&D 예산 가운데 8천억 원이 되살아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것으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을 1조 1,600억 원 감액하고 연구원 운영비와 학생 인건비 등 2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달리는 수소전기 무면 전차 트램이 세계 최초로 울산에서 시험주행을 시작했습니다. 무공해 동력으로 200명까지 태울 수 있는 열차인데 연말까지 시험주행에 성공하면 울산과 대전의 시작으로 상용화할 전망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전기 에어택시가 첫 시험 운행에 나섰습니다. 최대 시속 320km로 맨해튼에서 JFK 공항까지 7분 만에 갈 수 있는데 전기로 움직여 소형 헬기보다 소음도 10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우리 전기 에어택시가 첫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기 에어택시가 첫 시험 운행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좋은 일 일 일 일어납니다. 대단하고 슬라임 화이팅! 잘할 거야. 나한테. 파이팅!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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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내방, 학교 기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능 예비 소집에 나온 수험생들을 열렬히 응원하는 후배들의 모습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수능 관련 소식 이어드립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 천둥을 동반한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와 각 지자체가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3교시 영어 영역 듣기평가 도중 천둥으로 지장이 생기면 감독관 판단에 따라 쉬는 시간에 CD로 해당 부분을 다시 들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듣기평가 중 지장이 생긴 부분에 한해서만 재방송할 수 있습니다. 또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지나는 화재 구급 출동 차량의 사이렌과 경적을 자제하도록 소방당국도 협조할 방침입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교도소 안에 소년 수용자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운영됩니다. 소년수들은 지난 3월 문을 연 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수능 공부를 하며 출소 후 달라진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칠판에 적힌 수학 공식을 꼼꼼히 공책에 정리하는 수험생들. 창살 너머로 언뜻 익숙한 풍경이지만 수의를 입은 소년들이 공부하는 이곳은 만델라 소년학교입니다. 17세 이하 수용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 남부교도소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소년 수 37명이 검정고시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데 올해는 고졸 검정고시에 통과한 10명이 처음으로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수능 당일에는 교도소 안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감독관 지도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온 수용자들이 함께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교실에는 배움에 대한 열기가 넘칩니다. 너네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 이 이후에는 너네가 나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다시 공부를 할 수는 없다. 너는 내 인생의 마지막 공부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따라왔고 올해 첫 수능을 치르는 수용자 가운데 일부는 내년에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15년까지 복역하는 이들의 죄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움의 과정에서 과거를 반성하고 달라진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리사나 수의사,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꿈꾸고 물리학과나 기계공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기술 위주의 직업 교육이 아닌 구경수 중심의 수험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이 학교 교훈이 된 넬슨 만델라의 명언처럼 소년수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39일째 접어든 가운데 가자지구에 겨울비가 내려 감염병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WHO가 전했습니다. 마거리테리스 세계보건기구 대변인은 현지시간 14일 가자지구의 수인성 전염병과 박테리아 감염, 유아 설사가 늘고 있다며 비가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O는 지난달 중순 이후 가자지구에서 3만 3,500건 넘내 설사 사례가 보고됐고 대부분 5세 미만 어린이에게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15일까지 가자지구 내 연료가 고갈돼 인도주의적 활동도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현지시간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호위기 공동대응 강화를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와 미국 국무부는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문제특사와 쇠전화 중국 기후변화특사가 지난 7월 베이징 회담과 이달 4일부터 7일 캘리포니아주 선이랜드 회담 결과를 정리한 기호위기 대응 협력 강화에 관한 선이랜드 서명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는 기호특사가 공동 주재하고 양국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2020년대 기호행동 강화 워킹그룹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에너지 정책 전략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 의지에 관한 교류 진행과 트랙2 활동 등 실무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아이를 원하지만 쉽게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 부부에게 시험관 아기는 너무나 고마운 희망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 시험관 아기의 기술도 처음부터 그냥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혁신적 기술이었는데요. 생명 탄생의 패러다임을 바꾼 이 기술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명공학에 거대한 초석을 놓은 정길생 박사를 오늘 과톡에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한톨의 쌀이 귀했던 시절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이었기에 해방 직후 한국의 생명공학은 육종 연구를 비롯한 먹거리 품종 개량에 치우쳐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생명공학은 인류의 위기를 해결해 줄 가장 중요한 학문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일찍이 동물 생명공학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초기 연구에 매진해 가축 생산부터 시험관 아기까지 수많은 성과와 인재를 키워낸 인물 동물 생명공학의 창시자이자 개척자인 정길생 박사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1949년 경상남도 산청 지리산 어귀 산골 마을에서 7남매 중 6째로 태어난 그는 마을에 소문난 신동이었는데 아이고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 아이 길생이 학교 다녀오나 야 아유 너 이번에도 중교 1등 했다면서 아유 열심히 해야지요 왜냐면 저 공부시킨다고 형이랑 누나랑 학교 다 관두고 일만 하고 있는데 얘 아이고 그리여 그리여 이제 어디 가는데 아 이제 농산일 통으로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대다 아유 학교가 끝난 후에는 형제들과 함께 농사일에 매달렸던 그 아유 힘든다 힘들어 자연스럽게 농축산보다는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소순아 나는 법관이 되고 싶어 하라고? 근데 대학 갈 돈도 없고 너무 먼 나라 얘기하니까 다 방법이 있을기라고? 고마워 소순아 그로는 어느 날 이게 뭐야? 장학생 모집 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숙식은 물론이고 졸업 후 유학까지 보내준다고 헉! 헉! 어? 에이 뭐야 축산학과? 법대가 아니네 그래 대학 가는 게 어디야? 일단 대학 가서 법관 공부를 계속 하는 거야 정 박사는 축산학과에 들어갔지만 졸업 후 유학을 갈 때까지 법률 공부를 놓지 않았다 그런 그의 마음이 바뀐 건 일본 교토대학 유학 시절이었는데 1970년대 선진 농업기술이 발달했던 일본은 그 명성이 세계적인 낙농국가 덴마크와 비견될 정도였다 현장 실습에서 세계적 석학이었던 니시카와 교수를 만난 정 박사는 그를 통해 가축 번식학을 접하게 됐는데 강코코에서는 경종우 농업이 잘 발달되어 있음이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나라가 더 부황해지려면 동물농업이 발전해야 하고 가축 번식의 생리를 또 잘 알아야 함입니다 동물농업으로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고요? 그렇군요 그때 이후로 축산학을 통해 법관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정 박사 축산학에 정을 주지 않았던 과거를 뒤로하고 연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선구자가 없는 미개척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그는 1973년 박사학위 치득 후 모교에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학교는 그에게 유전공학 쪽인 동물생명공학을 맡겼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동물생명공학에 대한 개념이 생소해 정 박사는 학문의 개념과 내용, 연구 방법 등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동물생명공학이란 동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동물의 유전자와 기능 등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100마디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연구 성과 그는 국내 최초로 포유동물의 난자를 이용한 수정난 이식을 도입해 동물생명공학 시대에 전기를 마련했다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1983년엔 젖소 수정난을 한우에 이식 3마리의 젖소 송아지 출산에 성공했고 더 나아가 유전자 연구로 좋은 품종의 젖소를 생산하기도 했다 사람의 초유, 즉 해산한 산모의 젖에서 나오는 락토페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소 난자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의 우유 속에서 산모의 젖에서만 나오는 락토페린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거죠 락토페린은 강한 항바이러스, 항균성 물질로 사람이 섭취하면 인체에 철분과 결합해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바뀌는데 즉 유전자 계량으로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우유를 생산하게 된 것이었다 그가 개발한 첨단 기술은 우리나라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재구에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그의 기술은 가축에만 해당되지 않았는데 야, 우리나라 여성의 12%가 불임이라니 컴온, 그때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사람에게 수정 이식을 한다고 하던데 1978년 7월 인류 최초로 시험관에서 태어난 연구가기에 기사가 실렸고 그래, 내가 연구하는 수정난 이식 기술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불임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자신감이 생긴 그는 동네 의사와 협력해 체외 수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휴 스스로 멋지시던데 또 실패라니 아휴,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관 안에서 수정이 됐다 하더라도 임신이 될 확률은 20% 남짓입니다 애초에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도 제 책임이 너무 큰 것 같다 죄송해요 아휴, 아닙니다 아휴 불임 부부에겐 마지막 희망이었던 만큼 환자들의 기대는 너무 컸고 그런 환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도 고통이었다 이후부터 그는 의사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는 역할만 하기 시작했는데 수정 기술을 몰랐던 의사들에게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고 불임센터가 개설되면 연구팀을 파견해 지원을 했다 그 결과 1985년 서울대병원에서 장윤석 박사팀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18번째인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다 지난해 기준 출생하 10명 중 1명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등 난임치료로 태어났는데 정길생 박사의 석 박사 과정 출신 제자들이 전국 37개 병원의 불임센터에 참여 시험관 아기 실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오늘날 심각한 인구 절벽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의 기술이 큰 해결책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 박사는 이 공로로 2018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저뿐 아니고 유공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젊은 과학도들에게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되고요 난임 부부의 새 희망을 주고 축산농가의 큰 보탬이 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생명을 탄생시킨 정길생 박사 그의 공로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과학기 핫 이슈 지난 11월 3일과 4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인재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인재 페스티벌은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공유하고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전시, 체험, 강연,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회중이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연결되는 우리의 미래를 빛으로 형상화한 미디어 아트부터 360도 카메라 체험 그리고 춤추는 사족 보행 로봇 나만의 반려 로봇을 만들어 보는 체험까지 신기한 체험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교육 인프라가 확정되면서 올해는 특히 에듀테크 기업의 참여가 크게 늘었는데요 정부는 작년에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디지털 인재 종합 방안을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들이 커서 첨단 디지털 생활 현장에서 일상생활까지 모든 걸 만능할 수 있는 필요한 역량을 갖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매실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와 AI의 새로운 교육을 모색하고 미래의 인재를 키워나갈 소프트웨어 교육 인재 페스티벌 내년에 또 만나요 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오늘은 이맘때쯤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겨울 철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철새 도래지로 새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철새는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월 정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3월쯤에 돌아가는 겨울 철새가 있고요 반대로 한반도에서 여름을 보내는 여름 철새가 있고 또 봄 가을에 우리나라를 잠시 들렀다 가는 그런 철새도 있는데 이런 새들을 나그네새 또는 통과 철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창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는 철새들은 겨울 철새인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철새가 우리나라를 찾았다가 다른 나라로 가는 건데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철새가 우리나라로 오는 건가요 우리나라에 기록된 새가 전체 520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텃새가 40여 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두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인데 그중에서도 겨울 철새는 150여 종에 달합니다 올해도 벌써 많은 철새가 우리나라를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립생물자원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에서 15일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겨울 철새 105종, 60만 5천여 마리가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만 천여 마리 정도가 줄어든 수치이긴 한데요 이 가운데 77% 이상이 큰 기럭이나 킴뼘 검둥오리와 같은 오리과의 조류였고요 지역별로 보면 충남 서산시의 간월호에서 발견된 철새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로 온 철새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겨울 철새들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 올까요 이 겨울 철새들은 보통 러시아 북부지역이나 중국 북쪽의 네몽골 지방에서부터 날아오는데 이동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런 겨울 철새들은 북쪽 지역이 따뜻한 계절일 때는 넓은 초지나 습지에서 새끼를 낳아도 먹이 경쟁이 딱히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 새끼가 좀 자라나게 되고 혹한기가 올 때쯤이면 좀 더 따뜻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와서 3월부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철새가 이동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는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매년 어떻게 길을 잃지도 않고 우리나라로 잘 찾아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한데 어떤 원리인가요? 네, 이 철새는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서 방향을 찾는데요 몸속에 유전적으로 생체 나침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철새의 능력에 대한 추측은 있어 왔는데 과학적으로 정확한 원리가 밝혀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유럽 과학자들이 철새 중 하나인 유럽 울새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새의 막막 속에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가 생체 나침반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크립토크롬이라는 단백질은 동식물에서 청색광을 감지해서 24시간에 1주기를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유럽 울새의 막막에 있는 이 크립토크롬이 자기 신호에 특히 민감한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일종의 센서 역할을 해서 철새가 지구 자기장을 잘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특히 철새인 유럽 울새의 크립토크롬 단백질은 가금류인 닭이나 또 터새인 비둘기에 비해서 자기장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그 철새 몸속 단백질이 유난히 자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지구 자기장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 철새의 생체 나침반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캐나다 연구팀이 미국 남부와 캐나다 지역에 사는 흰목 참새를 관찰해 본 결과 자기장을 느끼는 특정 뇌 영역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클러스터 N이라고 불리는 뇌의 영역인데 이 영역은 특히 새들이 야간에 자기장 나침반을 활성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흰목 참새는 천적들을 피하고 시원한 시간에 비행하기 위해서 주로 밤에 비행을 하는데 이 밤에는 클러스터 N을 활성화한 채로 이동을 하고요 또 휴식을 취할 때는 다시 휴면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뇌가 받아들이는 자기장 정보를 자유자재로 처리를 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네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초능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대단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철새가 무리지어서 이동할 때 보면 어떤 모양을 이뤄서 대형을 이뤄서 날아다니잖아요 보통 V자던데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종의 철새들이 V자 편대비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철새가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V자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 V자를 거꾸로 한 형태 그러니까 제일 선두가 꼭지점에서 맨 앞에 서고 양쪽 뒤로 비스듬히 늘어서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건데 보통 이 선두에 있는 새는 가장 힘이 세고 체력이 좋은 개체인데요 리더가 체력이 바닥나면 다음 순서에 있는 새와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동을 합니다 또 이런 V자 편대비행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런 형태에서 앞쪽에 있는 새들이 날개짓을 하면 공기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승기류 양력이 생깁니다 그럼 이 뒤따르는 새들은 공기의 흐름을 타고 상대적으로 날개짓을 좀 덜해도 편하게 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V자 대형에서 뒤에 있는 새일수록 날개짓의 횟수가 줄어들고요 또 심장 박동수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형태로 무리를 지어 이동을 하면 혼자서 비행하는 것보다 70% 이상 더 많은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무리 지어 이동하는 철새들을 보면 가장 앞에 선두에 있는 새가 가장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나라에 이미 60만 마리가 넘는 철새들이 왔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떤 철새들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가 몇 군데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철새들이 찾는 곳이 낙동강 하구 하구인데요 이곳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라서 물이 얼지 않고 사계절 먹이가 풍부한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백조로 알고 있는 고니나 큰 기러기 노랑불이 저어새 등이 이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특히 일반 고니보다 조금 더 몸집이 큰 큰 고니가 주로 낙동강 하구를 찾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오는 큰 고니의 80%는 이곳에서 겨울을 난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눈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고니와 구별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 두 종 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아주 귀한 새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철새대가 날아 될 때 보면 아주 화려하게 군무를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게 어떤 새들인 건가요? 네 뭐 가장 군무로 유명한 것이 아마 가창오리일 건데요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오리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하늘 위를 수놓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가창오리는 전 세계 개체군의 99%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로 이 금강 하구 지역에서 많이 관찰이 되고요 또 최근에는 해남 등에서도 많이 서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낮에는 물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 먹이를 찾아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노을을 배경으로 마치 그림처럼 이 가창오리의 군무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 우리나라를 찾는 대표적인 겨울철새 중에 하나로 흑두루미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세계 5대 연안 습지로 꼽히는 순천만이 이 흑두루미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이 흑두루미는 현재 전 세계에 만 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인데 이 가운데 천마리 이상이 해마다 순천만 지역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흑두루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두루미와 달리 머리는 흰색이고 몸통은 검은색이 매력적인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순천만 지역에 갑자기 개체수가 늘면서 한 2,20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관찰됐다고 하니까요 이쪽으로 찾아가시면 쉽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엔 또 기후변화로 철새들이 오는 시기나 또 이동 경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해마다 돌아오는 반가운 손님 겨울철새들 앞으로도 계속 만나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보 예산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영양 강화 항목 등을 1조 1,600억 원 감액하고 대신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에서 2조 원에 증액해 8천억 원을 순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윤석열 표 R&D 예산 삭감을 되돌렸다면서 국회 예결특위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해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온실은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작물을 키울 수 있어서 농가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건물 옥상에 온실을 설치해 건물 자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8층짜리 기술을 더운 여름에 화초를 보호하기 위해 차광막을 설치하는데 건물의 열 전달을 차단하는 효과가 커 자연스레 냉방비도 줄이게 됩니다 도시에서 키움으로 인해서 이산산소가 좀 더 잘 광합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작물이 더 잘 자라는 효과가 나오게 되고요 기계연구원 등 출연년 네 곳과 대학, 기업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옥상 온실 기술은 이번 첫 실증을 통해 효용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건물에 태양광 전지 등을 설치하고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실증에선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온실로 보내고 온실에서 발생하는 산소를 건물로 제공하는 기술도 추가됩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약 20% 정도 질검을 할 수 있고요 기후변화의 주범이 CO2이지 않습니까 CO2를 약 30% 정도 질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은 열이 많이 발생하는 데이터센터 위에 설치하거나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헬스장 건물 위에 설치하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로 달리는 노면 전차 트램이 상용화를 앞두고 시험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연말까지 시험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울산과 대전시민들의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이 됩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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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에 맞춰 트램이 움직입니다 차량에 탑재된 탱크에 충전된 수소와 공기 중 산소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전기로 동력을 얻는 수소 트램입니다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돼 상용화를 앞두고 실증 주행에 나섰습니다 수소를 충전해 쓰는 만큼 기존 전차와 달리 송전선도 필요 없고 오염물질도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오염물질은 전혀 배출하지 않고 완전 친환경 수소 트램이고 또 주행하면서 공기정화까지 할 수이니까 거의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철도로 활용될 예정으로 편의시설도 다양하게 갖췄습니다 바닥 높이가 35cm로 버스보다 낮아 교통약저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차체 절반 이상을 유리로 마감해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5개 칸이 한 편성으로 버스 3대를 이어놓은 크기인데 200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에 200km까지 주행할 수 있어 도시철도로 활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연말까지 시험 주행을 진행하면서 단점을 보완해 2029년 개통하는 울산 도시철도에 투입됩니다 울산의 트램이 도입되면 버스 노선을 개편할 것이고요 빠르고 편리한 완성체계를 완성할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 트램인 만큼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전도 도시철도 2호선에 도입을 결정하는 등 친환경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떠오른 수소 트램 국내를 넘어 해외 도시에서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튼인입니다 뉴욕에서 전기 에어택시가 첫 시험 운행에 나섰습니다 시속 320km에 소음도 두드러지게 준 친환경 에어택시는 2025년부터는 본격 상업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6개의 프로펠러를 단 에어택시가 이륙합니다 뉴욕 맨하튼 헬기장에서 전기로 움직이는 에어택시가 첫 시험 비행에 나선 겁니다 최대 시속 320km로 맨하튼에서 JFK 공항까지 7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에어택시는 수직으로 이착륙하는데 소형 헬기보다 비행 소음이 100배나 적습니다 에어택시 제조사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친환경 에어택시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내년 파리 하계올림픽 기간에도 에어택시가 요금 110유로 약 16만 원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에어택시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YTN 정수입니다 프랑스의 비영리 IT 교육기관 에꼴 42가 서울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경북 경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올린 IT 생태계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 수백 대가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IT 교육기관 에꼴 42가 경북 경산에 선보인 새 캠퍼스입니다 서울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입니다 이달 말부터 1기 예비교육생 250여 명이 이곳에서 코딩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슷한 걸 해봤지만 좀 더 제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일단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백엔드 프론트엔드 쪽 개발 직종에 전문가 쪽으로 캠퍼스에는 교수와 교제 학비 없이 자유롭게 협업하며 결과를 만드는 에꼴 42 특유의 프로그램을 고스란히 들여왔습니다 인형 과정으로 매년 200명씩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코딩을 잘하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라기 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자기의 창의력을 길러고 또 비판적 사고능력을 길러서 궁극적으로는 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경산시는 애꼴 42 경산을 비수도권 IT 생태계의 핵심 허브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경산에는 대학교가 12곳이나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출범한 애꼴 42 경산 소외됐던 비수도권 IT 생태계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인공지능 학습 자료로 활용되는 저작물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올해 안에 마련됩니다 또 정부가 가진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이 담긴 음성 데이터 3만 건을 이동통신사 등 민간 기업에 제공해 범죄를 막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고혈압과 당뇨 연구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 감염 데이터를 민간 보험사 등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정 집단이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연구에는 제공하지 않고 활용시 건보공단에서 동의를 받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다면 평가 결과를 유출했더라도 인터넷 보안 자체의 허점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열람한 다면 평가 사이트가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홈페이지 주소 끝자리 숫자만 바꿔넣으면 볼 수 있었던 만큼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사내 다면 평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직원들의 평가 결과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 2심은 A씨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제도에 대해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환경요소 자체가 처벌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견이 옳다고 말할 순 없다면서 아시아만 봐도 공통적인 의견이 모이지 않아 각국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법안은 국무배일이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취업자 수 취업자 수 그때 국민들 최고를 기록하며 고용 개선 흐름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60살 이상 취업자는 33만 6천명 늘며 증가폭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15에서 29살 청년층은 8만 2천명 줄었습니다. 청년층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년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40대는 6만 9천명 줄었는데 1년 4개월째 취업자 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와 전문과학,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은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기조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자부품과 기계 부문에서 취업자가 줄며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40대의 남성이 주로 현재 고용 위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산업군, 예를 들면 제조, 도소매, 건설 이런 부분의 주축 연령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쉬었음 청년은 41만 4천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쉬는 청년을 줄이기 위해 재학과 재직, 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에 9,9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구직 자신감 회복을 위한 청년 도전 지원 사업도 강화하겠습니다. 취업한 청년을 상대로는 44억 원을 투입해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기, 태권도가 색다른 변신에 나섰습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인기를 끌었던 단체전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제대배를 열었는데, 전자게임을 보는 것 같은 빠르고 화려한 경기 방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선수들이 나오자마자 서로에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한 팀 3명의 선수가 수시로 교체를 반복해 새로운 상대와 대결합니다. 득점에 성공하면 LED 화면에서 상대편의 에너지 바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1회 전에 3분씩. 그 전에도 상대의 에너지를 0으로 만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표가 2019년 시작한 파워태권도에 흥미 요소를 더해 올해 첫 국제 대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게임과 같은 느낌으로 태권도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시도입니다. 더 적극적인 공격을 이끌기 위해 새로운 득점 방식도 시도했습니다. 발바닥으로 쉽게 점수를 얻어 발팬식이라는 비난에 발등 공격엔 2배로 2점을 주고, 반칙 등으로 5초 동안 패시브를 받은 상대를 공격하면 2배로 점수가 올라갑니다. 앞발 밀기보다는 조금 큰 동작이나 뒤차기, 돌개차기, 턴, 얼굴발, 약간 화려한 기술을 저도 많이 주문을 했고요. 1회 대표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권도 강국인 이란과 멕시코, 모로코 등 9개 나라가 출전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전자시스템과 세부적인 진행 방식의 미비점은 있지만, 대한태권도표는 이 대회를 통해 더 공격적이고 TV 시청자를 더 끌어들이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남극에서 구름 형성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극지연구소 윤영준, 박지연 박사팀은 아일랜드 골웨이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201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1년 동안 극초미세먼지와 구름 웅결핵의 크기, 농도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극초미세먼지가 구름 웅결핵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극초미세먼지가 만들어지고 약 8시간 후 구름 웅결핵의 농도가 최대 2.7배까지 짙어진 것을 확인해 극초미세먼지가 구름 웅결핵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했습니다. 세포 속 우편배달부 역할을 하는 소포도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분자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은 살아있는 세포 속에서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는 소포의 움직임만의 선택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고해상도 비표지 간섭 산란 현미경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현미경으로 소포들의 이동 궤적으로 장시간 정밀하게 추적한 결과 세포 속 소포들이 국소적으로 이동 정체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단 수송, 히치아이쿠 수송 등의 전략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청정수소 생산을 앞당길 수 있는 암모니아 분해용 루테늄 총매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구기영 박사팀은 총매 작용을 높이는 조총매로 세륨을 사용해 루테늄을 절반만 쓰고도 암모니아 분해에 최적화된 저비용 고활성의 총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총매는 섭씨 450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수소 생산률을 보였으며 세륨을 첨가하지 않은 기존 총매보다도 8배 높은 수소 생산률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출력을 내는 레이저보다 더 강력한 레이저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습니다. 유니스트 허민섭 교수팀은 지스트, 영국 스트라스 클라이드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기존보다 1,000배 이상 강력한 레이저 펄스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기하고 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회절 거울 대신 플라스마를 사용해 레이저 펄스의 압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이미 손상된 물질 상태로 알려진 플라스마를 회절 거울 대신 이용하면 엑사와트 이상의 초강력 레이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엑사와트 이상의 초강력 레이저 펄스의 압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수능에 응시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을 포함해 이번 수능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겉기점으로 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표를 향해 정진한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